이 구역에 미친 액수는 나야? 하이 스미스! 배우 정우 배우 오연석입니다 지금부터 저희가 재밌는 게임을 하나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름이 아주 귀여워요 미션 콩? 콩? 네 어떤 미션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지금 바로 시작해 볼게요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이겼다! 더 못한가요? 걸어갔다 오 col B 들어갔다 들어가는데? 들어갔잖아 안 들어가 안 Sunny 아니 안에 들어갔어 안 들어가 절로 나갔어 아니 아니야 여기 들어갔잖아 lek 들어갔어요 들어갔네? 들어왔어요 가위바위보! 그리고 그리고 우아 전부 다 보고 있었으면 안 들어갔대 HOWE Hass 상대 배우가 정해주는 깜찍한 소품 한 가지를 착용한 상태에서 게임 진행하기. 야 이거 잘 어울리겠다. 응? 잘 어울리네. 좋은 건데? 집에 못 가는 거 아니에요? 이거 하다가? 여러 개도. 아 여러 개요? 불쌍! 노이오가 어떤 캐릭터인지 간략하게 설명한 후 노이오 버전으로 모닝콜 녹음하기. 속마음을 그대로 원색적으로 표현하는 과격한 눈물. 일어나라! 일어나! 빨리 일어나!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음성 변조 마이크를 사용하여 드라마 홍보하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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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드라마 진짜 재밌고요. 많이 많이 봐주세요. 아 이거 좋은데요? 어르치. 들어갔다. 이구약의 미친 엑스는 나야. 세 가지 버전으로 말하기. 어. 아 오빠도 시키고 싶다. 이걸로 넣어야지. 이구약의 미친 엑스는 나야? 이구약의 미친 엑스는 나야. 이구약의 미친 엑스는 무섭다 진짜. 나야? 아. 분노에 찬 눈빛으로 개인 카메라와 5초 동안 아이콘택을. 아 귀여운 거 보고 싶은데. 너무 진심으로 했다. 들어왔어. 할 수 있어. 케이팝 가수처럼 카메라 보고 5초 동안 무대 엔딩 표정 지어줄게요. 와 진짜 세다. 이겨낼 수 있어. 거의 20년 만여가지고. 자. 왔다. 야 잘한다. 들어갔어. 응? 안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쓰러지는 것도. 인정? 아 이거. 너무 진심으로 했나? 어. 세 개 세 개. 1타. 1타 3P. 세 개 중에서 어떻게 세 개가 되는 건가요? 아니야 세 개 다 해야죠. 아니에요. 왜 그래요. 상대 배우가 정해주는 깜찍한 소품으로 게임 진행하기. 귀여워요 오빠. 엔젤 같아요. 일단 10초 동안 한 손으로 톡질, 한 손으로 망치질을 하면서 이 구역에 미친 엑스 온 걸. 이 구역에 미친 엑스는 분노 조절 장애의 노유와 분노 유발 민경의 로맨틱 코미디이고요. 로맨틱 코미디의 어떤 맛을 느낄 수 있는 작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우와 잘한다. 상대 배우가 골라주는 배우 정훈의 명장면 연기하기? 우리 수은이즈 오랜만에 오빠랑 데이트 한 번 할까? 아아. 오랜만에 오빠랑 데이트 한 번 할까? 우리 수은이즈 오랜만에 오빠랑 데이트 한 번 할까? 없네. 한 손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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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됐어. 한 손으로 원을 그리고 다른 한 손으로는 세모를 그리며 본인의 매력 세 가지 말하기? 귀엽고 착하고 베이디라다. 최근에 즐겨 부르는 노래 한 소절을 불러주기. 내가 널 떠났어야 했는데 왜 떠나야 하는지도 아는데 어떤... 여기까지? 다 할 때까지 하는 거예요?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하면 되겠다. 상대 배우 눈을 바라보면서 칭찬 세 가지 주기. 연기를 무엇보다 너무 잘하시고 아이고 미남이시고 아이고 그리고 이번 현장에서 제가 존경하게 됐어요. 아이고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0초 안에 이 구역에 미친 엑스를 그림으로 표현할게요. 잘 모른다. 잘 모른다. 미친 아주... 너는 그냥 아주 상 미친... 아우! 막 이렇게 해요. 이런 미친 진짜... 아우 이런 상 미친 진짜... 아우! 그래? 그렇지! 상대 배우가 골라주는 배우 오연설 명장면 제안하기. 돌아와요 아저씨. 흉아 사주세요. 흉아 사주세요. 흉아 저거 사주세요. 사줘야겠다. 다 왔다. 이거 마지막인데 이거 오빠랑 같이 하면 안 돼요? 아냐아냐아냐아냐. 그런거 하지마. 아니 팬들이 원하잖아요 오빠. 왜 자꾸 나는 진행을 하려고 그래. 아우! 팬분들이 원하시잖아요. 이모티콘 3종 따라하기. 오랜만에 굉장히 즐겁게 웃어본 것 같아요. 잘했어. 아주 고생 많았습니다. 갑자기? 잘했어요. 게임하면서 저희 드라마 얘기도 조금씩 들려드렸는데 기대가 되시나요? 저희 드라마 이구역의 미친X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우리는 넷플릭스에서 만나요. See you on Netflix. See you on Netflix. See you on Netflix. 감사합니다.